초아라인 댄스 튜토리얼 4분의 1 레프트 턴 하신 후에 셋이 방향에 서 있습니다. 섹션 1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1, 2, 3, 4, 5, 6, 7, 8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감사합니다. 땡큐 2, 3, 4, 5, 6, 7, 8